실험체 공식 명칭은 아쿠언 텔텀 포인트 이 프로젝트의 기준이 된 나야 망실됐습니다 누가 꺼내줬을까요? 그 애 같이 가자 나랑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방문과 우리 집에 있을 거야? 봤어? 우리도 심플하게 이건 한번 나가자 그 기집애 지금 어딨다고? 너 정말 네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아니면 그런 척하는 건가 반드시 제거돼야 돼 너랑